고맙습니다. 박수 보내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저는 다혜의 전진 류아란이라고 합니다. 저도 작년 다혜랑 같은 날 이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. 7년 동안 무뚝뚝한 성부랑 그리고 사랑표현 많이 좋아하는 우리 다혜를 위해서 정말 많이 싸우고 중간에 헤어질 뻔한 적도 정말 많았지만 앞으로는 결혼을 생뚝뚝하게 잘 살길 바라면서 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. 성부가 꼭 다혜한테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는 멋진 남편이 되길 바라며 저희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. 박수 보내주십시오. 지금 신고추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생활이 힘든 게 아닙니다. 택배비에서 이러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EricaRedee가 EU Unternehmen